음악 흥달쌤과 함께하는 깨알씨언어 특강 자, 마흔한 번째 시간 함수에 주소 전달하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계속 함수를 사용하면서 뭐 주소도 전달하고 변수의 유효범위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 함수에다 주소 전달하는 거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40강까지 딱 찍고 어저께 이사를 냈어 이사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사하냐고 바빠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못 올렸고 오늘 와서 다시 찍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리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산직이라든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두 문제 더 맞춤으로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저도 지금 열심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집에 지금 난장판이야 폭탄 맞았어 그냥 여기저기 다 있고 그리고 사실 명절이잖아요 월화수 일요일이니까 일월화수 토일 월화수 해가지고 설날 명절인데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이 한번 바쳐가지고 주말에도 계속 나올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009년도 9까지 9급 컴퓨터 1반에 나왔던 문제이고 다음 시연업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푸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메인 영역이고 이쪽은 푸 함수 영역이다 자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 C라는 공간 인트 형태로 5, 3, 0을 초기값으로 대입을 한 거죠 그럼 A라는 공간에 5가 들어가는 거고 B라는 공간에 3이 들어가는 거고 C라는 공간에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 자 그리고 B라는 이 B라는 공간에다가 푸 함수를 노출해가지고 그 값을 B에다 넣겠다 그럼 푸 함수를 보면은 당연히 인트가 리턴이 되겠죠 자 푸 함수로 어떤 그 인자값을 넘기냐면은 A에 있는 값이에요 어? A에 있는 값은 5란 말이라 그리고 C에 있는 M%니까 주소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뭐 300번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300번지이다 라고 하면은 A에 있는 값 5하고 300번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3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 포인트 변수니까 얘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인트 A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A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B에는 B에는 300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푸 함수 안으로 봤더니 C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 그리고 곱하기 B B의 값에다가 B가 가리키고 있는 이 300번지의 값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A 플러스 1라인데요 지금 A에 얼마 들어가 있어 5 들어가 있잖아 5 더하기 1 하면은 6이란 말이에요 6이라는 값을 B의 값에다가 넣으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0이 아니라 여기는 0이 아니라 6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 C는 A 마이너스 1이에요 자 C라는 공간에다가 A에 지금 5 들어와 있으니까 5 마이너스 1 하면은 4가 되는 거 아니라 4라는 값을 C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리턴 C 하니까는 C에 있는 값 4라는 값을 나를 노출한 공간 나를 노출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지 그 4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B라는 값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B라는 공간에는 3이 아니라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 4,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함수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선언되었던 지역 변수들은 싹 사라지게 된다 메모리상에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 4, 6이 남는 거고 5, 4, 6이 남게 되는 거라 자 그다음 C라는 이 공간에다가 푸함수로 호출할 건데 B의 값하고 B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4 들어가 있잖아 4 리턴 받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4라는 값하고 A의 주소값이에요 여기를 100번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푸함수에다가 4라는 값하고 B에 있는 4라는 값하고 그리고 A의 주소값 100번지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인자값으로 그러면은 A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B라는 공간에는 100이라는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인트 C C라는 공간을 만들고 B의 값에다가 B가 가리키고 있는 100번지의 값에다가 A 플러스 1 하래요 A에 지금 얼마 들어와 있어요 4 들어와 있잖아 4 플러스 1 하면은 5가 되는 거 아니라 5라는 값을 저 공간 A의 이 공간에 넣으래요 지금 5 있으니까 그냥 바꿀 일 없죠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C는 A-1 지금 A에는 4 들어와 있으니까 4 있잖아요 4-1 하면은 3이잖아요 3이라는 값을 C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리턴 C C에 있는 값을 리턴해라 그럼 3이라는 값을 리턴을 시키겠죠 나를 노출한 이 공간에다가 3을 이렇게 리턴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라는 C라는 이 공간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C라는 공간에다가는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3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A는 %D B는 %D C는 %D 해가지고 A, B, C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5, 4, 3이 출력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값을 보게 되면은 A는 5 B는 4 C는 3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보면 헷갈리니까 한 번 하면 또 정이 없어 그래갖고 두 번은 해줘야 돼 자 A, B, C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A라는 공간에 5 그리고 B라는 공간에 3 그리고 C라는 공간에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FOO라는 함술로 출력하는데 이 B라는 값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입을 시키니까 자 A에 있는 값하고 이 5라는 값하고 C의 주소값이 돼요 여기를 300번지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A에 있는 값 5를 인자로 리턴시키는 거고 그리고 300번지 C의 주소값이니까 300번지를 이렇게 리턴시키겠지 그러면은 A라는 공간에 5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B라는 공간에 3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FOO 안으로 들어가서 INT C C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B의 값에다가 B가 가리키고 있는 이 300번지의 값에다가 A 플러스 1을 하게 된다 지금 A가 얼마 있어요? 5 있잖아 5 5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5 플러스 1 하면은 6이 되는 거지 자 6이라는 값을 B의 값에다가 집어넣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아니라 6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는 A 마이너스 1이에요 C라는 공간에다가 5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4를 만들어 놨고 리턴 C 하게 되니까 C에 있는 값 4를 리턴시켜주는 거죠 어디다가 나를 호출한 그곳에다가 여기에는 4가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고 4를 어디다 집어넣을 해? B라는 공간에다 집어넣을 해요 그러니까 B라는 공간에는 이 B라는 공간에는 4가 이렇게 집어넣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6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함수가 끝났잖아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함수에서 선언되었던 인자의 변수라든지 지역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모리상에서 싹 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F라는 걸 한 번 더 호출해가지고 C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값을 봤더니 인자 값을 봤더니 B에 있는 값이에요 B에 있는 값은 4이고 A의 주소값이야 그럼 여기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4라는 값하고 100번지에 주소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공간에는 4가 들어가는 거고 B에는 100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100번지는 조기 A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자 푸함수 안으로 빠져봤더니 C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B의 값에다가 A 플러스 1을 한다 A에 지금 얼마 있어? 4 있잖아 4 플러스 1을 한다는 거예요 5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B의 값에다가 지금 B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100번지의 값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5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5라는 값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원래 5였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에 가지고 C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A에 지금 얼마 있어요? 4 있잖아 변경된 거 없으니까 4 마이너스 1 하면 3이 되는 거 아니라 3이라는 거를 C에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C를 리턴하래요 C에 있는 값 3을 리턴하는 거지 어디로? 나를 노출한 이 공간으로 C를 리턴 3을 리턴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C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여기에는 3이라는 값 C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 A는 %D B는 %D C는 %D 이렇게 하니까 A에 있는 값 B에 있는 값 C에 있는 값 5, 4, 3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최종 출력 결과 값은 A는 5 B는 4 C는 3 이렇게 출력이 된다 함수에다 주소 전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번만 연습하시면 몇 번만 눈에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껌처럼 그냥 지나가는 껌처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도 함수에 주소 전달하는 거 알아봤는데 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시원어 문제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을 거다 자 이번 설명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내년에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